홍수의 결과로 물은 도처에 넘쳐나지만 문제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것이죠. 지하수는 심각하게 오염돼 버렸고 지표수 역시 홍수의 잔해와 쓰레기로 오염되긴 마찬가지. 마을의 우물은 한눈에 보기에도 오염의 정도가 심각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마시고 씻는데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이 물을 먹고 있냐고 물어봐주세요. 이 물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지 이 물이 정말 안전한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 물을 사먹는다는 것은 사치죠. 그러니 그저 우물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밥을 지을 때도 우물물을 사용하죠. 하지만 새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마을이 극심한 홍수 피해에 시달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민들의 위생관념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바로 무분별하게 아무 곳에나 내다버린 쓰레기 때문이죠. 특히 강가에 쌓인 쓰레기로 인해 강물이 범람한 것입니다. 이곳 짓다름강은 강이 아니라 그야말로 쓰레기 하치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천은 거의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 형편이고 일부 외신 기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오염된 강이라는 그런 기사를 내보낸 바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인구 증가율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이런 것들이 아마도 가장 큰 주요 원인이라고 봐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한국의 수자원 공사가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을 받아 수위경보장치 시스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 근처에는 재방이 없어 언제든 강물이 범람할 수 있습니다. 강가에는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배수도 잘 되지 않습니다. 강의 주택들은 이 지역의 물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의 상류 부근에는 화학 공장들이 밀집했는데요. 그들은 강 상류의 깨끗한 물을 끌어다 쓰고 밤낮으로 오페수를 방류합니다. 화학 물질이 함유된 폐수는 하주 쪽 마을 하천으로 거침없이 흘러갑니다. 강의 상류의 깨끗한 물을 끌어갑니다. 강의 상류의 깨끗한 물을 끌어갑니다. 강의 상류의 깨끗한 물을 끌어갑니다. 중간을 채우고, 고프장 sur다 멸치 스프레일도 끓여갑니다. 강의 상류의 깨끗한 물을 끓여줍니다. 양은 몇 개가 가득한 물을 끓여줍니다. 먹으러가 문제가 Az vient입니다. 양은 후추를 끓여줍니다.